법블레스 유 오늘부로 강력 7팀에 발령받은 한재의 겸입니다 미남당 미남당의 미남도사 남한준 어때?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VVIP 재벌 고객이잖아 취향이 맞춰 드려야지 돈만 되면 고객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는 겁니까? 부족한 장 써 이렇게 사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요?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? 돈 때문에? 돈 좋잖아 욕망대로 사는 게 뭐가 나쁜데? 나한테 관심 갖지 마 당신이 자꾸 관심 가게 하잖아! 두고 봐 내가 너 반드시 잡는다